대구의료원이 지난 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구의료원은 광역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포함한 3가지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8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원은 2024년까지 경북대학교방원의 전문의 32명을 충원해 백병상당 15명의 전문의를 보유한 광역단위 최고의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포함한 다른 혁신을 통해 대구의료원은 광역단위 의료원 평균 이상의 진료수익을 달성해 이를 다시 공공의료사업 및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